가방나게 하시죠 100% 신계정 따위 나를 막지 말거라 화이팅 가자 여기 근데 너무 떠다진다 그렇지 좋았다 여기 오른쪽인지 우리가 오른쪽인지 한 번에 어떻게 올라오지? 한 번에 한 번에 올라오지? 한 번에 올라오지? 한 번에 올라오지? 가까워, 가까워, 가자 오른 다리만 하나 더 올리면 되겠다 나이스, 됐다 나이스 좋다, 좋다, 가자 오, 좋다 아니야, 할 수 있어 발이 하나 조금만 더 올릴테다 좋다, 어, 딱이다 툭툭 툭 툭 툭 툭 아니야, 할 수 있어 툭 툭 나이스 오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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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 툭 툭 툭 툭 툭 나도 맨날 그 생각해 키라도 아니면 팔이라도 무조건 가야돼 다시는 우리 캐스토 야 너 깨면은 회식해라 그럼 또 회식이야 아잇 무슨 소리 야 오늘 살짝 깨면 안되겠다 빌리븐 에이가 굿 뜯어먹을라미 라아니라임 마자 스크리 Bryce 다리 잘 올려? 다리 높게 높게 rig 맞아 왼다리 아까 너 저것 넣던거에 넣으면 돼 오른다리 오른다리 휴식 휴식 할 수 있다 10분동안 풀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왔당 저거 딱 딱 딱 딱 딱만 가면 돼 가자 아 몸으로 못 내려가지고 아 풀려라 풀려 어깨 내리고 어깨 내리고 안돼 안돼 옷도 갈텐데 아우 넘어가니까 발이 안보이나봐 응 그 저거 있는데 놓으면 되는데 아 한방만 더 하면 레알인데 하기 싫어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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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이 아로 발이 높게 아 저거 왼손인가 왼손 오른손 왼손 아까 아까처럼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까 처음에 왼손 오른손 왼손 아니야 모르겠다 자 수능을 보는 우리 민지씨 산타민지 잘 찍어 다리 올려 다리 올려 민지야 다리 높게 조금만 더 위에 그렇지 됐다 나이스 глубins 완등이다 회식이다 네 호호 나이스 회식이다 아휴 주파주파 아 da행이다 아이씨 대단한데 마지막으로